최근 미술 시장 확대로 지역 미술계에도 차별화된 전시 행사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아트페어 대구 2022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2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세계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국내외 주요 작가 500여 명의 작품 5천여 점을 선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의 전국의 대표 화랑 100여 곳이 참가해 대표작들을 내놓으며 각 지역 작가와 떠오르는 젊은 작가의 작품 등도 골고루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명 화랑과 관객이 직접 만나서 합리적인 가격에 거리하는 새로운 미술 거래 방식을 개척해 나갈 아트페어 대구 2022는 6월 미술 시장의 새로운 운영 형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